안녕하세요. 포머스트 입니다. 오늘도 제 영상 클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보여드릴 리뷰는 PG-6 입니다. 올스타 유크핸드 모델이 첫 컬러로 발매가 되었구요. 오늘 나이키 공헌 그리고 저는 영등포 타임스케어 나이키에서 구입을 해왔습니다. 박스에 큐피트 사진이나 속지에도 이렇게 되어 있는 걸 보면 올스타 모델보다는 발렌타인 모델이 더 어울리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구요. 그리고 국내에는 EP버전으로 발매가 되었구요. 아웃솔은 XDR 버전이 사용되었습니다. 신발의 무게는 275 사이즈 기준 388g 비교적 가벼운 무게로 나왔구요. 스펙은 미드솔이 전장 리액트폼으로 알려져 있구요. 아웃솔 패턴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처음에 신었을 때 접지력이 꽤 괜찮다라고 느껴졌거든요. 이거는 실착 테스트를 해보면서 알아가 봐야 되겠지만 조금 우려되는 부분이 있다면 아웃솔 패턴이 이런 식으로 얇게 튀어나와 있어서 갈리는 게 아니고 뚝뚝 떨어져 나가지 않을까 그런 우려가 들기는 합니다. XDR 버전이니 조금 강도는 있겠지만 그래도 그런 염려가 조금 있구요. 그리고 이 아치 쪽에 PG 마크는 위로 올라와서 압축과 아치 쪽에 지지대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샹크를 대신해서 이 부분을 사용한 것 같습니다. 일반 버전에도 이렇게 나와줄지 모르겠지만 커다랗게 나이키 스우시가 자수를 이렇게 볼록 켜놔 있는 이런 점은 참 이쁘게 잘 만든 것 같구요. 바깥쪽에 나비 3마리, 안쪽에 나비 3마리가 있는데 이게 PG6라서 6마리인지 정확하게 뭐를 뜻하는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발목 패딩 도톰하게 잘 되어 있어서 힐슬립 걱정 없구요. 특히 이번에 인상적인 게 신발의 형입니다. 보시면 덩크 SB처럼 두툼하게 보이지만 안에 스펀지가 들어가 있는 건 아니고 두툼한 스펀지로 앞뒤로 사용하면서 이 끝매무새를 이렇게 약간 접어서 재봉하는 이런 식을 사용했는데요. 터도 이렇게 굉장히 넓구요. 딱 신었을 때 이 부분이 발목을 탁 감싸주더라구요. 그래서 앞뒤로 꽉 잡아줘서 약간 미드컷에서 로우컷 이 정도의 높이밖에 안되지만 발목 지지가 생각보다 좋더라구요. 이 부분이 가장 인상적이었구요. 신발의 인솔은 농구꼴대에 큐피트 화살이 달린 농구공이 날아가는 장면 소재는 발포 소재이구요. 두께는 5mm가 조금 안되는 기존에 많이 사용되는 두께의 인솔이 들어가 있습니다. 앞코 덧댐이 굉장히 넓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에어조던 19SE가 생각이 나더라구요. 그리고 이 앞에가 이렇게 접히기 때문에 조던 19SE는 에나멜이어서 이 부분이 나중에는 좀 발등에 발가락에 걸리곤 했는데 PG6는 패브릭 소재라 그렇게 통증을 줄 것 같지는 않구요. 이 부분이 접힌다는 것은 체크를 해 두시구요. 패끈 구멍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로 되어 있고 그 밑에 구멍 하나가 더 있습니다. 신발의 사이즈는 저는 매장에서 275랑 280을 신어보고 제가 이전에 공업에서 280 사이즈를 주문을 해 놨기 때문에 일부러 275를 가져와 봤는데요. PG5 같은 경우는 무조건 반다운으로 권해드릴 만큼 여유가 있었다면 PG6는 선택적 반다운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PG5만큼 그렇게 넉넉하게 느껴지진 않는데 살짝 넉넉하게 느껴져서 정사이즈 가실 분들 그리고 반다운 가실 분들 그렇게 나눠지게 될 것 같더라구요. 그래서 웬만하면 신어보시고 결정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구요. 저는 275, 280 사이즈 중에서는 발 딱 끼는 것 보다는 조금 넉넉한 게 낫지 않을까 싶어서 280 사이즈를 신어보려고 합니다. 이 PG6를 보고 가장 궁금해하실 점이 리액트의 쿠션일 텐데요. 이거는 나중에 착용 리뷰에서나 자세하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지만 일단 첫인상은 PG4, PG5처럼 푹 꺼지진 않고 리액트의 반발력이 잘 느껴졌구요. 대신 조던 델타처럼 그렇게 두꺼운 리액트는 아니기 때문에 러닝화에 사용되는 리액트만큼 그런 푹신함과 반발력을 기대하시는 분들은 조금 실망하실 수도 있겠지만 리액트 자체는 통통 튀는 느낌은 적당하게 잘 가지고 있고 농구화에서는 아무래도 스태빌리티 때문에 높은 리액트는 사용하기도 힘들뿐더러 특히 폴 조지가 중요 시합이 되면 PG1, 2, 3를 다시 꺼내실을 정도로 좀 단단하고 안전성 높은 신발을 선호하는 플레이어이기 때문에 리액트가 이렇게 높게 사용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자세한 것은 제가 조금 이따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PG6 가지고 간단하게 둘러봤구요. 그럼 다음 영상으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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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